저희는 저 detected 여보 무슨 presente 여기는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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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미는 하러 가실 수 있으시죠 여야 여기에 particular 제니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거 좀... 제가 류끄덕을 하려고 합니다. 알겠어요? 알겠어요? 류끄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? 여러분... 잘해 주세요. 1, 2, 3 안녕하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여기입니다. 그럼 류끄덕은... 여기입니다. 그럼 류끄덕은... 아이콘에서... 1명을 선택하면... 누군요? 물론 류낭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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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? 류낭이네. 자, 쥬lio vardım. 윤크네. 아이콘. 아이콘... 너희가 능 robot네! 네... 자, 다음은... 밥이다요? 밥이다소? 예... 재미있지 않나? 찬우 귀여워 유니언 여러분 사랑해요 장략사 기다리고 있어요 켄디짱! 우리의 켄디짱! 귀여워 귀여워 저는 쥬 왜? 왜? 잘생겼어요? 인테리어 잘생겼어요? 찬우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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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왜?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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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jij 잘생겼어요? 지에랑さん 잘생겼어요? 지니입니다 지에랑 잘생겼어요? 윤영이 자신있어요 윤영이 잘생겼어요? 윤영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번에는 좀 잘생겼어요 이전에는 귀여워 잘생겼어요 지니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잘생겼어요 귀여워 귀여운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면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늘 기분이 나쁘지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아 아 아 에이 오우 택시 투 대토 레츠고 아 아 가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면 정말 잘생겼어요 와우 서진이 와우 저거는 잘생겼어요 일본어 배경이 많이 아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젠가 언제든지 견해줍니다 basically 걸그러고 한번음 언제든지 언제든지 옥타